김민규, 호복연, 이재무. 어? 그건가? 어? 왜, 왜, 왜? 아니요, 아니요. 하늘아 빅새리. 제 스타일. 홍보, 홍보, 홍보 요정이에요. 바툴이 있었던 거 같은데. 늠눠로 들으셨어요? 저는 이제 들은 것과 추억냉을 떠나서 눈을 감고. 맞는 것 같아. 그게 어느 정도 얇은 거예요? 솔직당해, 솔직당해. 먹는 내 진심인 남자 이재무입니다. 안녕하세요. 된장찌개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네요. 멸치 육수를 우린 된장 냄새가. 아니, 근데 면 끓기 전에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안 먹어야 돼.